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날이 너무 덥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 여러분 음식을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과일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거의 과일 냉면 같은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거에요. 과일이 달달할까봐 제가 양념을 좀 했더니 겨자부터 풀어야죠. 겨자 너무 좋아합니다. 바랍고 빨갛고 난리가 난데요. 일단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얼음을 살짝 올렸더니 이렇게 살얼음이 좀 땄거든요. 맛있다. 아..들 섞여서 좀 매웠어요. 좀 섞어야겠다. 좀 섞어야겠다. 오! 오 이로! 혹했어요 혹! 네. 으 nickte 잓 הי leverage 너무 이쁘게cus 아마도 이게 많이 생unci죠? 음.. 시원하다 배도 났어요 음.. 음.. 달달아 오.. 또 외워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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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집니다 지금 오.. 약간 추우려고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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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냉면에 씹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흐흥 흐흥 음 으 으 2 고춧가루 음 아주 시원하게 잘 먹었고요 시원한 음식 드시고 더위에 이기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